너무 거지같다 진짜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까카 쓰레기 게임 까카 쓰레기 게임 거지같은 게임 이펙트 노답 이 앞머리 쪼개는 가면 평영 피곤하군 그야 D니까 피곤하군 피곤하군 끝 퍼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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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댐 밖에 안 줄였어 근데 퍼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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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티렐 랩티렐 변화 짠 변화 성공 변화 너무 잘 떴다 이펙트찌개 D찌개 1코 1방어 소멸 1코 1방어 소멸 랩 2코 1방운전 4코 1방어 소멸 변화 4코 1방어 소멸 종합 1순서 2코 1방어 소멸 2코 1방어 소멸 1t 2콩 1소 잘 잡았네 핵분열 상위적인 인공지능 남색 트윗기 상점을 털자 못잡겠네 저거 심장한테 디펙트가 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장한테 디짐 이거 예언입니다 김장한테 디짐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벌레를 소종하는 10대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인하하하하콘 웹소설 벌보 컴드 벌보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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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상점 못가겠네 위에서 돈다 써서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 디펙트를 조종하는 과로시장을 말하는 것인가 파워와 아니 아니 신성 진짜 아니란 말이 안나올수가 없는 게임이다 진짜 아니 오토플레이어다 냉정암만 줘 그냥 이 정도만 나와주면 덱샌드 에바클럽 21체력 잃어버리면 죽겠지 식권 무장변화 1,2 헐 개잘뜸 헐 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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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하는데 체력이 안차네요 버그인가요 그건 좋아함 그런거 보니 뭐야 배터리 뭘로 그래 미미 갖고 있는데 개돈 남자께돈 눈알키기 안해 산맛깨고 나오면 쓸만한데 저렇게 일찍 나오는거는 필요가 없다 나 너무 쎄게 맞췄는데 리험스 하중 너나것 수집가가 디펙트 짐 했는데 내가 하지만 디펙트 상위에 입찰하지마라 쓰레기 게임 이건 진짜 운없어서 졌다 하긴 이 게임이 운발 게임인데 운없어서지 운없어서지 뭐 카드 잘못 눌러서 졌겠냐 아이씨 버그네 버그 버그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기절 하겠네 진짜 왜 이리 운이 없어 아 딱지 게임에서 운이 실력이지 실력이 부족했다 디펙트는 닉값하는데 수집가는 왜 닉값 안하냐 수집가는 왜 닉값 안하냐 나한테는 저런 소리 해주는 사람 없는데 이럴수가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걸 지내나 또성 또격 기계학습 그냥 덱 덱장수 줄이는게 낫겠지 덱배터리 아니면 세장 백박대리 컴드 드로 늘려주긴 한데 타격 승리 고는 많이 벌 수 있겠네 지금 지금 공격다운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눈보라밖에 없어 블리자드덱 일제사격까지 쓰자 옵션 사세요 당장 합하기 없냐 오차 세트 오차 세트 밀집 좀 수지 않을래? 우리 아이가 밀집이 필요해요 맞아서 들어 봐야겠다 밀집 밀집없는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반창 밀짚마늘 나이엘 희귀움을 뭐 줄래요 석체날력 에반데 나 디텍트 이렇게 센데 왜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디텍트 이렇게 센데 아니 이렇게 센걸 왜 이렇게 센데 왜 안되는거야 겁나 세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까 석체날력 누구야 나와 벤 먹자 소각모음 드디어 떴다 엎드려 벤입니다 냉정함이랑 핵분열 강화할까 물론 강화를 하면 좋긴 한데 전투하는 것보다 좋을진 모르겠네 어차피 덱파워되는 것 같으니까 아 워낙 드려야겠다 백파워는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거 왜 안썼지 한바퀴도 올리고 쓰면 돼 드로 순서만 맞으면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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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음 쉽지 않음 헐 헐 받아드려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 원통하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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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쓰면 어차피 저거 다 못 채운단 말야 소비가 안좋은게 아니라 투입기가 안좋은거임 오 업보가 아니었다 일이었네 직업 둥솔이 얍 높 높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그는 너무 빠릅니다 제로 벗어 제로 벗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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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열 타이밍 봐라 아이구 갓겜 카칢 흠 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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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맞을거였나. 아 못했다. 잡았으면 될지. 락방업. 달팽이든 까마귀든 덤벼. 락방업. 죽은거 할게요. 락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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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올려야되는. 됐다. 락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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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함 하나 더 할까? 냉정함 냉정함 두개, 빙하 두개면 유성타격 못쓰면 힘들겠다 아싸 아싸라비오 아싸라비오 야 배야 돼 전격학 쓸거면 플라즈마 못 들고 가는데 옵션을 인생 심장에서 50원 쓰고싶었는데 이번 턴에 잡아야 돼 오리 아이씨 으아 알고리즘 평형으로 못 잡는데 이러면 그래서 유타를 쓰고 가고 싶은데 유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될거라 안되는구나 이거 음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아 아 평형을 안 쓸 수는 없을 거라고 맞을까? 오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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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타격 못 썼을 때부터 상황이 너무 안좋았다 오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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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여긴 어디죠? 어째서 눈물이 나도 눈물 나 아 망했다 진짜 유성타격 썼어야 했는데 유타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온다 창방 때 포션을 아껴서 심장 때 유타를 쓰려고 했는데 창방이 날 다 만두지 않음 백분열 어디갔냐 망할 홀로그램 뽑을 수 있지 않았나 홀로그램 뽑을 수 있지 않았나 이건 맞아도 되겠다 요정때 요정때 랭길을 앞에 놓는게 나갔겠다 와 공공공 유타 마치 좀 랩 불 불 불 비 불 불 불 불 불 불 컴탑의 문결표 결함통 문결표 디텍터 사랑의 문결표 아이고난 자아 너무 힘들다 1댐 다음 턴에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턴에는 쉬는 턴이니까 웬만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방어도 될텐데 아마 공간에서 1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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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댐 1댐 이펙트다 왜 이렇게 폭을 썩여 얼어죽은 심장 얼죽심 아니 전기 어디갔어 여랑맞고 심정지 아니 진짜 티펙트 개고생했네 맘겜